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감잎이 이렇게 많이 자라져 나왔습니다. 잎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감나무 같은 경우는 꽃눈에서 이렇게 가지가 쭉 나오면서 여기 사이로 이제 과일이 달립니다. 감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해에 이렇게 나온 가지 에서 달리기 때문에 감이 어디서 달리는지 모르거든요. 보통 이런 데서 달리는 게 아니라 가지가 쭉 뻗어나와서 여기에서부터 잎과 가지가 같이 이제 자라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는 가지에 감잎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감잎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제 꽃눈에서 발을 해 가지고 이제 가지가 나올 때 쯤 돼 가지고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이제 냉해 피해를 입은 거죠. 자 이렇게 뒤쪽으로 와 봤는데 아 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많지만 잎은 거진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와 잎이 거진 없어요.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이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듬성듬성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그 과일이 많이 안 달리겠죠. 이제 끝에 그 꽃눈 들이 많이 죽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가지도 나오고 열매도 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렇게 되면은 거의 딸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쪽으로 저희 마을 근처로 이제 서리가 많이 내렸나 봐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은 데가 많아 가지고 올해 2020년도에는 이제 냉해 피해 입은 곳을 이제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보상을 하든지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전체적으로 감나왓을 둘러봤는데 이제 그렇게 막 심할 정도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헐빈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 꺾어보니까 살아나 있는데 입히지만 나와요. 지금 살아나 있어요. 지금 가지를 살짝 꺾어보니까 이제 수관 부위에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참 그렇네요.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설이 맞은 곳은 농사가 영파입니다. 과일은 굵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 큰 나무에서 듬성듬성 이제 하나씩 과일이 달리니까 참 2년 전에도 저희가 그랬거든요. 2년 전에도 아는 형님이 설이가 엄청나게 맞아 가지고 거짓 나무가 죽다시피 했어요. 나무 크기는 거짓 집 높이만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설이가 맞아 버리니까 거짓 뭐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 가지고 이제 후반 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나와 가지고 했는데 과일도 많이 못 따고 나무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는 나무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후반에 그나마 이파리가 좀 나와 가지고 좀 따긴 따시던데 보통 이제 형님 그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박스 정도를 딴다고 예를 들면은 한 30박스도 못 땄대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줄었는 거죠. 그리고 올해도 지금 똑같이 저쪽 밭에 맞았던데 보험을 들었으면 좀 나았을지 모르겠는데 보험을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서리나 이제 냉해 피해가 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마을로 보면은 좀 이렇게 높은 곳은 이제 서리가 좀 덜 탑니다. 근데 이제 요 마을 근처나 이제 강 근처 쪽으로 이제 서리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냥 한 번씩 이제 꽃이 피거나 잎이 나올 때쯤 돼 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추워집니다. 날씨 기운이. 그래 가지고 많이 피해를 보시던데 그런 데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 농산물 피해 보험을 들어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도 이제 복숭아 같은 경우도 이제 세균병이라든지 서리 피해 요런 것들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저희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아 가지고 뭐 신고는 안 했는데 저희도 복숭아도 약간 좀 그렇긴 그래요. 잎이 좀 말라가고 사과는 요렇게 꽃이 잘 폈네요. 꽃 피는 시기와 이제 여기 바라는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겨울에는 나무가 이제 자기네들이 추우니까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딱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질라 한다 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싹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버리면 요런 현상이 많거든요. 저희도 올해 감을 수확을 해야 되는데 감을 수확하고 이제 사들러는데 감이 모자랄까봐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리나 이렇게 잎이 많이 없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요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태워 가지고 이파리한테 주면 이파리라도 좀 싱싱해 가지고 나무가 좀 빨리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과일이든 이렇게 만약에 태풍이 오잖아요 이파리가 막 찢어지고 상처를 많이 입거나 아니면 서리 피해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이제 연면십이라고 하죠. 요소 같은 경우를 이제 물에다가 태워서 희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뿌려 주면 확실히 이파리의 흡수력이 빠르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 시기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혹시나 냉애나 이제 이파리 상처 많이 받거나 나무가 상태가 안 좋다 잎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영양제 태구로 이제 한 번씩 이제 쳐 주시면 효과가 좀 있을 겁니다. 용량은 제가 20리터에 한 그 종이컵 한 컵 정도 그래 쳤을 때는 저희가 뭐 고추나 일반 과실에 쳤을 때는 뭐 약해라든지 아니면 뭐 요소를 태워서 영양제 과다로 피해보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제가 다 실험을 해봤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만약에 수확할 때쯤 돼 가지고 이제 질소 요소가 질소잖아요. 질소를 태워가지고 그렇게 치게 되면은 이제 읽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딜레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수확 너무 임박했을 때는 요소를 안 치는 게 맞고 그 전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도 작년엔 가도 자두에도 살짝 쳐보고 했는데 너무 수확식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너무 임박해서 요소를 치게 되면은 과일이 익는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무슨 과일이든 일찍 나오면 돈이 되는데 굳이 뭐 굵게 키우거나 이제 튼튼하게 키운다고 요소를 쳐가지고 과일이 딜레이 되면은 수확시기가 딜레이 되면은 그만큼 과일이 이제 맛도 떨어지고 이제 가격도 공판장에서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농민들은 이제 날씨에도 이렇게 민감합니다. 설이 피해가 있으면은 그만큼 그 해에 수확할 수 있는 양도 떨어지고 이제 한 해 농사가 망치는 거죠. 저렇게 큰 나무가 이파리가 저 말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아까 보신 것처럼 가지마다 잎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